아 근데 기무자도 써봤지만 기무자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. 기무자보다? 화면이랑 갑상이랑 호환 같은 경우에는 기무자보다는 너무 부드럽다는 거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내 끼 아니라가 모르겠다. 기무자보다 나아요, 어떻게? 근데 저는 지금 기무자보다는 제로 쓰는 것도 좋던데. 제로요? 정영준 선수가 좋다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파지가 좀 바뀌었어요, 이번에. 오, 좋아요. 아 진짜로? 한 몇 번만 쓰면 바로 시합에서. 소에 또 뭘 바로 묻혔네요, 또 근데. 기무자도 호환이 되게 좋았는데 얼굴 때문에 너무 좋아요. 이건 파지가 바뀌었어요, 이번에. 병원 가시나 이제? 네. 치료 잘 받으시고. 7월달 시합은 이상 없으세요? 없게끔 해요. 없게끔 해요, 좀. 후면은 써보셨어요? 본인 거? 괜찮은데? 작진 않다. 완전 딱 맞는 데가. 네, 전 딱 맞는 거 좋아해가지고. 근데 지금 그거 아세요? 본인 얼굴이 엄청 작아 보여요. 원래 작아요, 얼굴이죠. 아니요. 여기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 같아가지고. 잡아주는, 예. 바로 쓰고 나갈 수 있을 거 같아. 아, 그래요? 네. 어디 쭉 와? 와... 호환 뭐, 왜? 많이 부드럽네요. 바로 시합 나갈 수 있다, 없다? 있다. 오, 낀 게 더 좋은 거 같아요. 낀 게 더 좋은 거 같아요? 아, 진짜요? 파이팅. 파이팅입니다, 정말. 파이팅. 네. 꼭 내보내겠습니다. 파이팅. 정용석 선수 요즘에 대세죠, 진짜? 아, 아니에요. 아니, 우리 손님들이 정용석 선수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. 혹시 검도 학원을 다녀고 기량이 많이 올라갔냐. 이 뭔 개. 요즘에 아무튼 활약을 잘 보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통령님께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재혁 선수 잘 맞으시는 거죠? 네. 너무 잘 맞습니다. 팔이 더 두꺼워진 거 같아요. 뭐, 소 잡으려고 지금. 아, 잘 맞는다. 어떠세요? 너무 편안합니다. 너무 편안하세요? 이게 새로 나온 수라. 수라. 1번 납품이 용인시청. 그 앞전에 기무자 잘 쓰고 계신가요, 지금? 어, 기무조죠. 기무조 잘 쓰고 계세요? 아, 이완희 선수는 이번에 대통령 때 목표는? 뭐든 다 우승이죠. 뭐든 다 우승이죠. 날개 길이나 이거를 다 짧게 얘기를 하셔서 그랬는데, 괜찮으세요, 길이는? 처음에 이거 쓸 때, 기무조 쓸 때는, 사이즈를 제가 했는데, 좀 큰 감이 없잖아, 있더라고요. 오오오. 이 둘레인가 어디를 한 질수를 짧게 했어요, 제가. 그래서 지금은 너무 딱 잘 맞고. 딱 잘 맞으세요, 진짜 다행이다. 이게 원래 가봉을 안 하면 막기가 어렵거든요, 이게. 그리고 눈높이도 그냥. 잘 맞으시고? 네, 딱 맞는데. 오, 다행이다. 오, 깜짝이야. 잘 맞으세요? 이광민 선수만 작은 게 나갔나 보다, 이게. 여기 이름 써 놓은 거 보니까. 맞습니다. 착용감이나 이런 거 어떠세요? 지금 이때까지 썼던 화면 중에 제일 편한 거 같아요. 아, 진짜로요? 아, 또 카메라 또. 진짜. 아, 진짜로. 이거 쓰고 잘 수도 있어요. 앞전에 턱 안 맞아가지고, 뭐 계속 저희 쪽에 물고 나왔었는데, 요번에 잘 맞으세요? 너무 좋아요. 가봉했었잖아요. 네, 좋아요. 딱 맞아요. 딱 맞고. 네. 살짝 안 맞는 거니? 아, 지금 살 열심히 10kg 뺐어요. 화면이 세진 거 같아요. 화면이 너무 좋으세요? 네.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해줘요. 카메라 딱 치우니까 화면이 너무 좋는데, 그러면 안 되죠. 아, 카메라 물론. 아, 근데 기무자도 써봤지만, 저는 기무자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. 기무자보다? 화면이. 화면이랑, 그냥 갑상이랑 호환 같은 경우도, 기무자보다는 너무 부드럽다는 거 같아요. 부드럽다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호환도 껴봤네요, 지금? 네, 아까 껴보고 죽도도 잡아 봤는데, 어, 좋더라고요. 기대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 대통령기 수라로 다 맞춰서 나가는 거 같아요. 저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, 정말. 용인 시청 기대 많이 합니다. 장해찬 선수도 있고, 또. 자, 화면 한번 써보세요. 날개가 혼자만 길어요, 근데. 아시죠? 길어요? 혼자만 길어요. 그리고 진짜로 얼굴이 작아 보여요, 지금. 저 그냥 원래 작아요. 아니. 원래 작아요, 얼굴이 좀. 아니요. 그럼 세계대회 때 이거 쓰고 나가나요, 그럼? 어, 네. 오. 편해요. 편하세요? 그냥 바로 시합해도 될 거예요. 아, 그 정도로? 네, 진짜로. 그럼 지금 대표 훈련 때 뭐 쓰고 있어요, 그거? 저 기무자 쓰고 있어요. 그럼 그거 훈련 때도 쓰고 시합 때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? 네, 저는. 아, 한 번에. 그래서 SBS 때 그런 막, 누더기 같은. 세연으로 다 풀세팅했으니까. 아, 진짜 영광입니다, 진짜. 파이팅. 파이팅입니다, 정말. 수라 어떠세요, 보시기에? 퀄리티가. 네. 훨씬 좋아요. 어, 너무 딱 맞아요. 너무 딱 맞아요? 가봉이 너무 잘 됐어요. 아, 그렇죠. 수라 짱.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, 근데. 제가 많이 뺏겼어요. 얼마나 뺏었지? 13kg. 일부러 뺏은 거예요, 그럼? 네. 범인 체제학을 위해서 뺏는데, 아. 결승관념죠. 아. 대진표가 너무 좋아가지고. 너무 좋아갖고. 13kg 빼서 이제 100kg. 어? 아, 13kg. 8kg 더 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. 세계대회 때 안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안도 만나면요? 네. 인사해야죠. 아, 진짜요? 타메. 타메. 예, 타메 라고 써 있는 거예요, 이게. 도망가는 게 아니고 기다린다. 예, 카메라. 타메 아세요, 근데? 네. 타메 뭐라고? 국가대표 얘기해주고. 타메가 뭐라고? 타메가 뭘까요? 세네는. 아빠. 아빠 집에 있다, 이거. 아빠. 아빠? 네. 타메는 엄마. 도망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, 나. 그 круг에 또 다행이... 타메는 엄마의 은혜, floating에 decent해보는 notwend 것입니다. 타메는 엄마의 고거는다. 타메는 엄마의 고거와 상자엔 상체를 낭school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